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약 1km 앞, 우회전하세요. 약 1km, 여행을 만드시 Lecture. 약 1km. winner, 구별wid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섬동교에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목적지 지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에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과속 방지탑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탑이 있...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과속 방지탑...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탑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탑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습 방지탑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300m 앞,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좌회전하세요. 시국에서 좌회전하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과습 방지턱으로 Heritage Site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약 700m 앞, 성동교에서 어린이대 공무원. 약 300m 앞, 어린이대 공무원, 화양사거리, 당면 좌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성동교에서 어린이대 공무원, 당면 좌회전하세요. 약 700m 앞,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성동교에서 어린이대 공무원, 당면 좌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